How is the whole LFamily라고 누가 물어볼까요? How is the whole LFamily? Well, I have a new family member 아, 오늘 데려온 걸 아, 그니까요 아, 여기서 딱 소개했으면 완벽한데 진짜 귀엽겠다 So, his name is Love 진짜 이 노래는 러브 있게 됐어요 맞아, Lo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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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무 귀엽죠 어떤 노래인지 알려드려요 He's Doberman 진짜? Doberman Doberman이 Doberman이야? 네 Doberman? Doberm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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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은 모르겠지 모르겠네 지금 몇 개월, 4개월 발이 막 이만해요 발이 진짜 커요 발 진짜 커요 그리고 제가 막 I'm love 이렇게 부르면 오긴 하는데 I'm momm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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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와요 아니죠 내가 해도 오잖아요 우리 다 생각에는 처음으로 외운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인정해 너한테 제일 먼저 뛰어가면 He's a good boy He's a boy 뭔가 러브였어 근데 뭔가 안 어울리지 않아요? 더 베르만이랑 그 러브 어울려 러브를 만나보니까 어울려 Congrats on your new family member Thank you 그래서 지금 hank랑 만나게 해주려고 지금 날 잡고 있어요 언제 시간 되시는데요 언제 시간 되시는데요 바쁘시네요 개인적인 스케줄 저는 언제든 언제든 러브를 너무 보고 싶다고 팬분들이 러브 나중에 또 보여달래요 네 꼭 보여 드릴게요 저거 한 번 주실래요 저거 하나 저거 하나